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대청댐 야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지요? 저 위에 산 밑에 보이는 것은 현암사 현암사 천년구찰 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살살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청댐 야경 대전 신탄진에 있는 대청댐 야경 지금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한쪽 하네요 다른 때보다 오늘은 조용하네요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조용해요 이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꽃구경에 꽃이 나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호두에요 안녕하세요 그래 호두야 안녕하세요 도망가요 밤에 피는 꽃 몇 개 misleading 한 texts 아 오늘 마 이릈 흑흑 이쪽으로 나갈게요 이 쪽으로 오 이쪽으로 여러분들 이제 종료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계단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이 볼만한데 계단을 달려가서 빨리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종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십시오 호두야 여기 봐 여기 봐 호두 차가워줄게